안녕하세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초밥 High 익숙하게 익혀주세요 상추 랍스터 랍스터 leak 냄새가 좋아 안뇽 맨날 해줘요 으 으 으 으 설탕 우유 과일 설탕 verg Flor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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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계란 생강 계란 깻잎 계란 계란물 계란물 고추냉이 소금 고추냉이 소금 고춧가루 안녕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